나 강의 난 김일아 김일아 날 더운 뭐가 우리 매일 참아 가지 못해 김일아 날 더운 김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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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빌바빌빌라 빌바빌라 짤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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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 빌리 빌리로 봉투어 인식이 인식이 좋아 날씨 안 낌 빨리 치고 자식이 잘 좋아요 짤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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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짤이 짤신신신 짤짤다 Q. 가, 가, 가 Q. 가, 가, 가 Q. 가, 가 Q. 가, 가 우선 우리 인사부터 마무리 인사만 하고 지금까지 ANCE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깜깜이 되게 옛날에연습지 있을 때 불 끄고 춤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진짜 연습실 때도 우리가 이렇게 꾸며서, 그치? 맞아요, 이런 조명과 같은 느낌 연습실 때 옛날에 이거만 켰었는데 견뎌? 기억나 여기, 여기 딱! 여기 있잖아요 후! 3초! 다 봐! 기억나 봐! 하나, 둘, 셋! 탐해! 다! 이거 안 했다고 힘! 힘! 정답! 힘! 안 돼, 힘 더! 오케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렇게 내릴 건데, 내려지면 안 돼 자, 간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다리 배양,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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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진짜, 기분 난다 여기, 어? 어? 여기, 여기 딱, 보여주고 이쪽도 있어 이쪽도 있어 제가 제일 힘든 거, 이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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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내게 너무 잘해 자, 어쨌든 우리 이제 한번 인사해볼까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 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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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켄입니다 위탁입니다 찬님, 오늘 저희 셋 왜 뭐였죠? 왜 뭐였을까요? 아, 그... 내가 아기에는 그... 우리가 투표했잖아요 네 투표했는데 우리가 있었더라고요 아, 여기 여기 맞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자켓 촬영할 때 이제 투표해서 이제 포근을 먹기 이렇게 위협하기로 했는데 저희 셋이 걸렸습니다 뭐, 이 조합은 뭐, 그냥 느껴요 레센트 레센트 네, 이거는 그냥 포기만 느끼고 포기만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포기만 느끼는 거 포기만 느끼는 거 잘 보면 느껴어요 잘 보면, 잘 벌려 근데 이거 보습, 보습, 보습 좀 더 아, 이거 포인트, 포인트 아,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아니, 지금 옷이랑 너무 안 맞아가지고 아니, 그래서 될 거예요 아니, 그래서 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 패션 안 맞는 거 아우트넨트 이 패션 안 돼요 아, 진짜? 되게 쇼합에 좀 이상한데 되게 멋있어 나 네, 알았어요 너희들이 좋아한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뭐, V LIVE 제목이 목요일 댄스파이잖아요 야 그래서 이제 좀 약간의 여러분들께 이제 댄스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여러분 좀, 우리 NCT 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죠? 쵸빵 네 그거 파워 네 자, NCT 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죠? 블랙, 블랙, 블랙 블랙, 블랙 진짜 껍질이 동생 가을게요 이번에 WHITE, WHITE 나는데 WHITE, UNDER WHITE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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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CKLAP WHITE SHOCKLAP S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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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좀 오늘 댄스 마트에 맞게 좀 신나게 춤을 춰야 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다들 처음 보고 싶은 건 춤이 있나요? 우리 노래 지금요? 뭐가 있을까요? 착하게 춤을 수 있는 노래가 있을까요? Make a wish 오, Make a wish 오, Make a wish 얘네 노래하고 형 저한테 좀 다를 수 있어요 오, 귀엽다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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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번 가사 가사 뭐였지 여기 있는가 고음은 막히는 길이 막히는 길이 막히는 길이 막히는 길이 막히는 길이 막히는 길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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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게 있었어요 1, 2, 3, 4, 5, 6, 6 정의대는 넌 모일까? 아이씨, 우와 여기 좋은데? 우와, 형! 우와, 진짜 기억이 없어 다... 엄청 배운 적이 있어 화이트 오프에서 왜 기대한 게 없어서 우리 또 하려고 했었던 적 있어 어, 있어가지고 했었어, 근데 그걸 못해가지고 자, 아, 좀 힘드네요 그래서 그럼 메이크업을 시작할 거야 오케이 근데 좀 알려줄 수 있어 메이크업을 시작해,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 근데 4배만 받잖아요, 4배만 받잖아요 I can do this a day 백 it up 그러면 카메라야 카메라야 자, 둘이 여기 다, 이 분이의 구매했습니다 다 아, 웃어, 웃어, 탑 그, 다 돼요, 너무 예뻐 자 백 it up 이게 백 it up 백 it up 왜요? 백 it up 이랬어 예아, 쿵 쿵 쿵, 쿵 쿵, 쿵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막, 리듬이 백 it up 백 it up 예아, 솔로이, 대타 한 Mohammed 무쇼 Increase liner Let's do it What is the mean? suited its but... 안 warriors 쫙 텐형이 이쪽으로, 유타형이 세트로 형이 이처럼 내가 어디? 형이 센터 내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게 맞을 거야 잠깐만 이거 내가 왜 하고 있는지 이거 하죠 내가 어디에 있는 걸 내가 내가 쿵 It's gonna be alright 좋아 오케이 스픽 봐봐 백 it up 백 it up Yeah 설마 hit it like 시간 아까워 가까워 필요 없어 너무 세게 네가 어디에 있는 걸 I can't find 쿵 쿵 쿵 쿵 It's gonna 쿵 인약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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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엉덩이 뒤로 그리고 할 때 엉덩이 앞으로 What? 쿵 아니야 맞아 이거 아니야 It's gonna be alright 그래야 니테리언이 못땅할 거야 그렇지 아 우리 이걸로 니테리언이 아니잖아 아 니테리언이 중요하지 않나 오케이 하시지 I can't do this all day 백 it up 백 it up So the love keep the light 지금 아까워 아까워 필요 없어 너무 시장 니가 황이 언제 아이고 It's gonna be alright 손을 만들 내꺼 위에서 일단은 1. 2. 3. 4. 4. 5. 6.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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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우리 땀나. 우리 땀나고 땀나면서 하고 쉬는데. 어 우리 어차피 좀 쉬는 거 많았으면 불 좀 킬까요? 불 좀 킬까요? 왜 왜 여기 너무 안 예쁘게 나와. 한 번 노래. 내가 봤을 때 형 진짜로 이거를 카메라를 일로 옮기자. 근데 우리 거울 보면. 우리는 거울 안 봐도 되잖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서봐 봐요. 뒤에서 뒤에서. 완벽해. 완벽해? 자. 자. 노래 바로. 바로? 어? 뭐야 이거? 영어 선전이야. 어 영어 선전이다. 그래? 갑니다. 나 3위부터 어찌됐라. 시작! 자 아까 아까 출발이 아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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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네. 사장님이 아까봐요. 넌ippo. 마이 licorize. 마이 licorize. 마이 licorize. 마이 licorize. 4위부터 4위부터 3위부터의 타격 essent요. 그리고, 티켓 괜찮지? 수고하셨습니다. 왕괴돼. 오늘 방송에서 지금 내가 만들게. 아 예. 나의 회수아. 좋아. 너무 좋아. 한 번, 나의 반정 편리하면 Just 잘 들어간 enjoyed 한 번 Winston 가bli Portuguese 적법 자 respect Eso mi la Hollez Its me all than I play For my blooming Yeah, so it worked 잘 모르게 잘 모르게 가자 가자 나 이거 좀 털어놓은게 이거 이건 나한테 이거 나한테 이건 너무 멋있어 이거 TMI인데 너무 많아 그래 이거는 TMI인데 TMI인데 그 TMI는 글쎄 우리 뭐 하다가 TMI는 또 했잖아 진짜 형 봤어요? 무게감이 진짜 나중에 기회될 TMI는 진짜 이 손 맞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 이 손 맞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 네 너무 좋아 무게는 덥네요 어땠어요? 우리 그 우리 형은 이름 뭐죠? YYHT T YYS YYTH YYTH 우리 T는 YTH YTH YYTH 촉촉한 바람 아연나 나 형 하나요? 형 나지? 형 형은 너무 많구나 형은 진짜 근데 귀여워 진짜 언더조치에 안 봐 하지마요 언더조치에 약간 열심히 물어볼 것 같아요 왜? 너무 귀여운데 하고 싶어? 좀 귀엽다 근데 지금 1차고에 맞습니다 와 다른 거 뭐야 이거 진짜 왜 이렇게 끝이 볼까? 와 어려 근데 이거 할까요? 우와 배열이 진짜 어렵다 와 이거 하지 말자 진짜 이거 하지 말자 아 진짜 나 이거 싫어 나 비슷하게 안무 귀엽다 넷 왜 이렇게 어렵잖아 아! 우리 이제 저한테서 1번 바꿔야겠다 형, 그때는 평생 알아요 우리 SMP쇼 할 때 해찬이 여자고 있는 거 다음에 아, 평생 얘기했을 때 동예용겸한테 고백 받고 다음에 맞아, 맞아 정숙이? 어? 동, 동? 정숙이, 정숙이 정숙이다 왜 나왔네? 야, 정숙이야 근데 우리 예쁜데 아, 예쁜데 지금 멋있어 사실 이제 저희가 해볼 거는 어 이제 어 왜냐면, 목소리가 안 켜니까 필까요? 어차피 넣은 거 어떻게 해? 한번 봐봐요 응 가, 가 뭐야? 괜찮아요? 네 잠깐만, 지금 아직 안 넣었어 네 지금부터 저희가 할 거는 감사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할 때 네 네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아무래도 라떼는 말이야 이제 자신의 과거 얘기를 하면서 라떼는 이랬다 아, 첫 때 이랬다 아, 첫 때 이랬다 우리가 마지막이었어 솔직히 나는 화장실에서 케이크 오는 기억밖에 안 돼 화장실에서 케이크 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볼까? 우리 연습 때 바로 못했던 것들 소중한 얘기를 응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우리가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아, 근데 그때는 중요한 실험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실험하면 솔직히 사실 사이처만 빼고 근데 그때는 안 오셨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그냥 그때는 엄청 많이 먹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요즘은 솔직히 맞아요 그 어떻게 할게 그 식욕? 식욕 없는데 그때는 진짜 사람이 심지어하는 게 먹지 말라고 하면 먹고 싶고 지금은 그냥 안 들어 해 이러니까 아, 분야 이거 사실 여러분도 공감할 것 같아요 원래 진짜 이거예요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면 나가고 싶어서 힘들었는데 얘 또 막상 나갈 수 있으니까 안 나가요 맞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 얘기인데 아니 그냥 얘기하려고요 이제 옛날에 우리 연습생이 이제 되게 많았잖아요 그중에 이제 어떤 형 한 명이 보컬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 그런 기억나요 기억나세요 그니까 저의 아니, 네 보컬 룸이 저희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안에 이만큼 딱 이만큼 연습실에 약간 이만큼 뚫려 있는 볼룸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보컬 선생님이 등을 이렇게 기대고 그다음에 이제 연습생 형은 거기 앞에서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리 앞에 서 있으면 그 형이 보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딱 봐도 엄청 혼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선생님 되게 무섭는 선생님이 연습생이 혼나고 이렇게 형이 있었는데 그 유리로 이제 연습생들이 가서 막 장난을 친 거예요 맞아요 누구는 사진 찍고 살짝 찍고 근데 이제 이 형은 나와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때 웃었으면 자기는 죽었을 수란 생각 근데 진짜 어떻게 형, 어떻게 봐요 우리 처조 운영숙 씨는 근데 다들 이런 상태 그러니까 엄청 뭐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뭐 누가 상처 오면 와! 기억나요? 맞아요 저 선배님 이렇게 상태? 와 진짜 누가 들어와 누가 들어와 와 너무 헤이 헤이 스트레칭하고 있는 척 나는 나는 이렇게 잤어 나는 정한 형 세 번 했어 구간 형 구간 형 구간 형 누가 저러와 이 형 이 형인데 없어 너 단둘이 없어 에이 너 진짜 단둘이 없어 나 사진 있구나 연습실에서 놀랐잖아 나 사진 있구나 어? 사진 있구나 사진 있구나 사진 있네 무대를 그 옛날에 그 연습실 여기 무대 해나 했어요 근데 여기는 엄청 어두워서 암플을 잘 안 보여요 알지 근데 여기 불 켜도 잘 안 보여요 왜냐면 배경은 다 검은색이고 무대를 검은색이어서 맞아요 검은색이면 아예 안 보여요 맞아 맞아 뭔지 얘기하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몇 시까지 오는데 나는 연습했다든지 근데 나는 약간 연습생 때 엄청난 특혜를 받았어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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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스페셜 핸드켓 왜냐면 이제 막 연습생 어렸을 때에서 오니까 우리 관리해 주시던 누나들이 우리를 되게 어리다고 커버 어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좀 뭐야 형들 다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찍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혼나면은 우리 먼저 나가 있으라고 밖에서 듣고 있으면 호우 근데 나도 처음 나도 처음 적 있었어 그렇게 낮잖아 나 한국어 몰랐을 때는 혼나도 그냥 아무 감정 없었어 근데 왠지 근데 그게 한국말 들리니까 너무 무서워진구나 뭔지 알지 아 제가 그때 처음 연습생 들어온 날 바로 한 날 해냈어요 왜? 형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때 제가 처음 왔는데 쉬어야 됐는데 그날 아침 영화관에서 영화 봤다는 거 형 같이 가지 않았어요? 나랑 같다고? 아니면 이거 같이 가니 들어가다는데 뭐? 나랑 같았으면 나 하지 말라고 했었지 에이 알겠어 에이 잘했었지 에이 근데 진짜 재밌었어 맞아 근데 나는 그래도 연습생 때 하면 제일 약간 추억 많이 드는 게 우리가 일본도 같이 가고 맞아 애만도 그랬었잖아 SM타운 SM타운 그랬었잖아 맞아 맞아 되게 많은 우리가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연습생 때부터 아직 데뷔를 안 했던 상태에서 선배님 들어가서 큰 무대를 쳤었어가지고 막상 뭔가 우리가 첫 무대랑 그랬을 때 조금 더 약간 좀 여유 있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 너무 긴장해서 다 틀렸어요 그냥 그때 켜나요? 수영 씨 선배님 그때 히스턴 춤 춰야 되는데 우리? 그때 세븐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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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틀렸어 이게 내가 기억나는 게 우주복을 입고 나와서 타이밍에 막 벗어야 되는데 아무도는 벗은 거야 이거를 안 벗게 되면 어려웠다 그래서 그때도 딱 이틀 연습하고 바로 맞아 옛날에는 약간 연습하면 되게 오랜 기간 연습하고 약간 이런 거 같은데 이제 스케줄도 되게 많아지고 뭐 하나 보니깐 어쩔 수 없이 연습시간이 아마 시작해지는 거 그래서 사실 그 밤에 해야 되나 근데 저 진짜 저희 기억에 형 그때 켠다 우리 이렇게 팀 몇 명 나눠서 다음에 새벽까지 새벽 5시 6시까지 연습하는 맞아요 진짜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어 그때는 되게 누가 우리가 밤새 서야 된다 얘기하자 그냥 우리 서로의 진짜 깨야 된다 진짜 그때 너희들이 그 뭐야 그 올인 다소 힘이 패스했을 때 우리 다른 팀이 있었고 또 다른 팀이 있었고 그래서 막 배틀졸하셨던 거 굉장히 재밌었어 맞아요 무슨 리버일이야 맞아 그때 우리 슈럭했을 때 슈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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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럭했잖아 그럼 우리가 진짜 따서 따서 맞아 근데 그때가 제일 재밌었다 이 슈럭은 그때는 이렇게 새벽 3시 연습하고 배구 부대 면접 다소 같이 보고 맞아 맞아 당 떨어진 다음에 먹고 다음 또 다시 연습하고 맞아 그때 재밌었다 진짜 재밌었어 그때는 나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로 했는데 맞아 물론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기 싫지만 그 시간이 나는 돌아가고 있어 진짜 난 지금 나 근데 대토랑 가면 기억, 지금 기억 없어야 돼 음 맞지 그거다 지금 기억이 있는데 다시 방으로 돌아가고 싶다 각으로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셨으면 안 돌아가 막 돌아가 지금 마이 지금 기억이 있다 데뷔 6개월 초 와 박스다 지금 기억이 있는데 데뷔 6개월 아 간다 간다 그럼 간다 응 어떻게 간다 그럼 그때부터 소화 잘했어 다행히 그럼 그때는 형이랑 같이 장난하다가 다리 하셨으면 좋겠어 기억나요 네 그때 장난하다가 형, 나 그때 뭐죠? 연습실에서 제가 이러났을 때 장난하다가 이렇게 찢어져 어 어 어 어 어 어 근데 그 개월 초 되게 여러 가지 있었어요 진짜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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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노래 노래 노래는 안 좋아 아까 형 그 대만 아는 거 얘기 있었잖아요 그 그때 우리 휴일 밖고 그 쌍 위에 갔다 다음에 자 다음에 그 그 뭐 목걸이? 어, 목걸이 약간 워낙 같은데 워낙 지금 지금 안에 추억 Rocket 들어와 워낙 에이 근데 그거 나왔어 왜 나왔어요? 히저처럼 나왔어 완전 오늘? 엊그제? 오늘 6시에 할라이트로 나왔구나 어디까지 들었어요? 여기까지? NC, T 2018로 돌아가고 싶어 다 이럴 걸? 하나씩 클까? 하나씩 하나씩 데뷔 순서대로 마스 만장 아 이걸로? 벌써 2년 됐어? 3년인가요? 1, 2, 3 좋아 백토를 가지 맘에 진한 매직에 섬세한 매력에 난 모든 신형이 이 정도 거기서 바로 알기로 한 해 세고 밀면 한 절을 걸 네, 저 정도 다 Don't stop! Baby, don't stop! I touch you, no baby, don't stop 다가가가 볼 수 있는 그곳이 내 소위에 온다 No baby, don't stop 이 말에 stop, baby, don't stop 저만 없는 baby, don't stop 다가가가 다가가가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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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behind the story 와 이 개는 스트레인 이따가가 우리가 진짜 이 노래는 그게 이 영향을 이 노래는 무엇이 이 노래는 그거 도와주는 그 노래는 다가가가 그는 딱 다가가 그는 나 이 노래는 그는 les 들이 야, 좋은다, 좋은다. 좋은다, 좋은다. 자, 잘한다! I'm the only one I'm the only one 뭐 있을까? 리뷰 앨범 듣죠? 리뷰 앨범 추려줄거에요 리뷰 앨범 그 때 저 그 메비랑스업 때 핸드폰 듣죠? 핸드폰 제가 처음 노래 하잖아요 메비랑스업 메비랑스업 진짜 너무 음악이 좋아 엄청 떨린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좋았어요 메비랑스업 진짜 내 안에서 내가 엔시니중에 베스트 열어줘요? 작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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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방송 궁금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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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노래 1등이라 궁금해 릅! 어 현재 좋아? 어 처음에 데모 들었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약간 되게 너무 그 데모 때 엄청 세잖아요 되게 난 소녀 난 요 아 요즘 톤이 많이 그러고 결빻이나 나 내가 age 내가 아 나 앤 뱀 대빈 I'm gonna thank you Beat it in my last song Don't know what I'm saying I'm gonna thank you 날 소련도 해 난 속옷던 너 Beat it in my last song Beat it in my last song Don't know what I'm saying 기록해서 넌 보내해 넌 없는 계절 끝이 난 넌 내서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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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해보려고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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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란지 결말이 한 50분 만났는데 이거 안 들어요? 좋아요 넌 속옷던 너 넌 속옷던 너 넌 속옷던 너 넌 속옷던 너 생각했으니까 응원해봐봐 노래 잘하네 넌 속옷던 너 나는 이거 좋아 넌 속옷던 너 넌 속옷던 너 Beat it in my last song Beat it in my last song 넌 속옷던 너 넌 속옷던 너 거짓말로 넌 속옷던 너 넌 속옷던 너 넌 여기 없겠지 노래가 끝나면 한 번씩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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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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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한 고백 널 이렇게 무려 다시 손을 보고 네 이겨라 새로 봐줘 케이틴 엑소 네이식기 오늘 중에 진짜 이게 제일 좋아 집사2Y 야디 다시孤일까요? 네 보고있죠? 손도 있어요 나! 나 진짜 비교! 나 이 노래에 비교해! 진짜 좋게 하고 진짜로 비교해! 이거 알지? 기억도 알겠어! 이거 우리 노래 맞아? 맞아! 근데 무리가 원곡이 아닌거지? 우리 우리 너 막고 갖고 나와겠냐 형? 아무것도 큰일이 없지 않아 이 순간을 we're walking We're gonna be together yeah 너와 계속 멈출 수 없는 feeling 멈추고 싶지 않은 이 말 우리가 알지 않자 너와 계속 멈출 수 없는 feeling 멈추고 싶지 않은 이 느낌 we feel us of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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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때린 말이야 우리 얘기 얘기잖아 나 때린 말이야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아 2020년에 또 나세는 말이야. 왜냐? 2019년이구나. 이렇게 했어. 이때? 아, 그거 기억나? 테이스타플링하고 코카콜라 집에서 콜라를 진짜 넣어주셔가지고 콜라? 케일이 형이 진짜 물맛이 돼, 콜라. 이 경우에 콜라를 꽂혀가지고 케일이 형은 진짜 콜라 진짜 좋아해. 근데 이렇게 뭐하는지? 근데 약간 처음 간 거였나? 처음 간 거였나? 처음 간 거였나? 처음 간 거였나? 아, 그런 거 아니야? 맨 처음인거는 당한데 맞아. 디샹 유나이티드가 이번에 유니티 데뷔하고 나서 다 한다고 안했지? 디샹 유나이티드가 SNM 회수 때 오, 어, 어, 어 어, 어 우리 뭐지? 아, 룩킷에 다 같이 하는 거 아저씨 룩이 형 형 형들 하다가 아, 아, 아 형이 기억하잖아 아, 죄송합니다 룩킷 진짜 생각나는 거 다 이해했어, 나 진짜 상관식 같은 거 그거 있어요 기억나요? 제가 중연습하면 연습실 보고 다 보면 스피드 꽉 쳐다보는 거 근데 진짜 그게 되게 좋았잖아 우리가 이만큼 했다 그래서 나 제일 좋아 그래서 막 이러면 화면에 형 나는 거 보고 우리 진짜 있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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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됐다 이거 글샘 진짜 진짜 용적이 이거 해서 태용이 형 태용이 형 태용이 형 태용이 형 태용이 형이 락킹 수업 하다가 태용이 형 태용이 형 태용이 형 파ioni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 상품 audience 지금과는 되게 팬들보다 세븐티비가 즐거워지는데 아 그때 사고 싶었는데 나는 역대 엠시티 자켓 중에 나는 세븐센스 자켓이랑 그 뮤비가 진짜 좋았어 뮤비? 약간 너무 새로웠어 멋있어 나 그때 기억한지 진짜 너무 올렸어? 아니 근데 그때는 밖도 좋아 모든 거에서 빨리 내일 일하니까 하다가 들어가게 음악방송, 차 안에 자는 거 먹게 진짜 진짜 그때 또 출발하고 바로 잤어 맥탑하고 또 잤어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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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초반에를 계속 잤다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어떤 점을 잤어 우리 127이 체리방으로 컴백했을 때 윤기가요에서 체리방 사곡을 하고 제로마일 사곡을 했었어 윤기가요에서 가고 사곡을 했는데 진짜 기억이 안 나 아 기억이 안 나 그런 이유는 제로마일 이렇게 써놨 이거 없지? 아 웃었어 아까 웃었어 진짜 너무 맨날 잠자고 올라오고 잠자고 올라오고 이게 멍붙되니까 막 가끔씩 시작해 힐링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제는 약간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앉아 진짜 요즘 요즘도 그러는데 대기실 중에 차가 제일 좋아 진짜? 너 맞죠? 차가 너무 안 싫은데 나의 그 집값에 형 그런 적 없어요 이거는 진짜 웃긴 일인데 처음으로 회사할 때 되게 빨리 밥 먹고 빨리 회사했잖아요 옛날에 엄청 옛날에는 야외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때 그때 반사하기 좋았네 내가 제일 높은 밥을 먹었어 그래서 근데 고추가 하나야겠어 명이 그래서 몰랐지 그래서 형님 근데 근데 가보는 시간 없어 그래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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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시간 없어 그래서 그 상태는 물 먹고 대충 이시타고 어? 없다 그래서 나갔다 근데 좌이사가 달라 이렇게 처음에 불타까 어떤 팬분이 착한 할머니 한 명과 옛날에 되게 멈춰있어 근데 내가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웃었어요 여러분 사진 좀 찾아주세요 사진 좀 찾아주세요 사진 좀 찾아주세요 괜히 일어나고 있을 때가 문제예요 그때는 웃어야 되나? 아니면 어떡하지? 근데 그 자리에서 그때 엄청 우신이라서 이렇게 하는 게 신뢰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 내 얘기 아닌데 부끄러운데 근데 진짜 근데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했다가 점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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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거 진짜 심지어 쓸 때 많아 이게 진짜 밥 먹고 제가 양치를 못하고 뭔가를 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 바쁘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 습관적으로 아 근데 나 진짜 이번에 이번에 진짜 노랑 해찬이랑 맨날 해찬이랑 이번에 너무 처음으로 처음 처음이지 네비 엘스틱이 너무 좋더라 이번에 처음 활동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아 맞아 재밌는 나이피스마크 너무 많이 했다고 어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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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지 헤노 헤노도 처음인데 아니 이거 웨이브 멤버랑 락상 웨이브 는 근데 이거 스포아파티 매동하니까 그 인사 처음에 여러분 하나 이때 웨이브 인사가 있잖아 어 그인데 이거 뭐지 웨이브 몰라 아이디 찍을 때, 처음에 팬이 이걸 모르는 거야 투덜어버린 엔시디를 모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했는데 다음에 누구가 안녕하세요 투덜어버린 엔시디, 안녕하세요 엔시티지? 아 다시 할게요 왜 뚫려야 했는데 내가 투덜어버린 엔시디, 투덜어버린 엔시디, 뭔데? 아니 진짜 나도 1, 2, 7로 맨날 미국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투덜어버린 엔시디 하이, 리얼까지 가면은 나도 모르게 리얼 엔시티고, 한국어도 헷갈려 그 한국어 할 때는 안녕하세요 여기 엔시티입니다 하잖아 근데 영어 할 때는 그곳에서 경유해서 하잖아 어떻게 사는 건가?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해보니까 하이, 리얼 엔시티 이렇게 띄어 얘기해 줘 아 진짜? 어 그러니까 한국어 할 때는 안녕하세요 여기 엔시티입니다 영어 할 때는 하이, 리얼 엔시티 이 팍자에 써요 2, 3.5 Let's do it 앗hamhamhamada 우리 좀 탔어 우리 좀 탔어 아까 약간 야챠는 먹어 앳, 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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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샛 엔스니티,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거짓말 안 지고 10번 땄어, 이야기 인사만 해 우리 진짜 인사 많이 받고 있었는데 저희가 월 여긴 엔스니티였다가 근데 지금 우리 월 엔스니티 이렇게 하잖아 근데 옛날에 데뷔 월 여긴 엔스니티 아니, 여기 딱 콧소리나 하래 이 한 사람 여긴 엔스니티 이게 뭐야, 전혀 아니야 우리 리볼드 연습했잖아 이 각도 여기 지금 형 형 형 아니, 우리 메디 형이 인사 연습할 때 우리보다 성량이 너무 좋아서 약간 진짜 이 정도 나와야 된다고 막 했었는데 지금 원래 언어 별로 하나하나 맞아, 원래 투 더 월 코코 엔스니티 그래야 돼, 코코 투 더 월 쩔니 쩔니 엔스니티 투 더 월 히어리 엔스니티 투 더 월 히어리 엔스니티 통일하게 들었어 와 여기 엔스니티가 한 분이 있고 투 더 월 아, 그 아, 그 아, 그 나 이렇게 할 때 못했어 이거 이거는 이거는 언제냐면 여러분들 저 나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 그때 너무 터지세요 이랬을 때 아, 내 사람 아, 내 사람 아, 내 사람 아, 내 사람 아니, 찬이 형은 꼭 한다 그 쯤에 한 몇 정도만 해도 되는데 내가 항상 앞에 있는데 맞아 나한테 나한테 나 잘 아는 거야 나 잘 아는 거야 근데 우리 지금 우리 그 지금 노래 제목까지 나왔죠 나왔어, 나왔어 우리 나이에서 그 인사 먹고 하나 했어요 뭐지 그거 아, 나 아, 뭐지 엔 쩔 쩔 쩔 따다다다다 나이틴 우리 우리 우리도 맞고 우리 우리 우리맛도 하면 안 들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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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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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니까 말할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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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들아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잠깐 사안해 주고 궁금해 근데 아이유씨야 파이팅 이렇게 하면 힘이 빠지잖아 응 하나, 얘들아 하나, 둘, 셋 이게 이게 여기 좀 온 것 같아요 됐어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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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제가 누구였었죠? 어제 근데 아무도 안 했나? 어제 정우 했었던 것 같은데 아 마크 조우즈상 정우는 이렇게 했겠네 아 진짜 자세 여러분들도 진짜 자세 많이 시켜줘야해요 진짜 여기 딱 삐고 여기 딱 삐고 목 딱 하고 뒤로 하고 이거만에만 멋있게 멋있어 아 근데 이번 활동 너무 기대된다 많이 보여줄 수 있나 주겠다 맞아요 왜냐면 우리 진짜 엄청 열심히 춤을 그래서 무대 많이 했으면 진짜 재밌는 것 같아 왜냐면 되게 멋있는 안무하는구나 되게 아 멋있는데 되게 분위기는 진짜 그냥 너는 느낌?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많이 보여주시면 그리고 연말까지 우리 진짜 막 말 안 하니까 진짜 진짜 내가 봤을 때 이번 연말 진짜 우리 할 것 같았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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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짜 기회 많이 맞아 맞아 우리 이제 딱 축구 축구할 수 있어 신발 신발 아 저 맨 새끼야 그러면 저는 결국 심판하는 심판하는 아 이번에 멋있게 시대 아 우리 근데 사실 아까 연습했잖아요 우리 진짜 우리 진짜 가수 기선 제압하고 아 애기랑 약간 아 진짜 나도 진짜 이번엔 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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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노래 들려드릴게요 오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여주는 빨려요 맥컴이 씨 그냥 들려드릴게요 뭐 거기? 뭔데고? 나도 아니 그냥 들려드릴게요 뭐 들려드릴까 자 틀었어요 어이 무서워 이거 손 잘못 누르면 누르면? 바로 누르면 나 놀까 그러지 말고 안무 영상으로 봐 어? 나 그냥 보여줄까? 안무 영상 그냥 보여줘 아니 그냥 지금 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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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때요? 안 좋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무슨 노래예요? 이거 한 번 좀 이거 한 번 좀 한 번 그냥 우리 리액션 봐요 우리 리액션 우리 리액션 허리 봐 허리 진짜 멋있어 되게 옛날 느낌 근데 이 부분은 춤 다 안 추고 옆에 같이 지금 노래 들리는 대로 제가 멜로디 불러줄게요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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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건... 생각해 보니까 너 킬링 타지? 생각해 보니까 오늘 하이라이트 메들리로 이 부분이 공개됐었어 진짜요? 어 공개됐어 봤어 어디까지 왔어? 어디까지는? 내가 다시 왔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미칠 뻔했어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거? 하이라이트 메들리 어디에 올랐지? 우리 인스타에 올랐어 인스타? 궁금해 궁금해 죄송 없는데? 뭐야 티저 나왔었구나 티저 나왔어요 아 유튜브에서 아니 아니 그 아 유튜브에 나와요 아 엔시티 채널에 있나봐 아 여기 있네 왔네 여기 있네 이 노래였을 때 지금 파운로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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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키워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 블레이징은 발라디를 타면 있단 말이야. 마의 느낌이야. 이쪽으로 런쥔이가 너무 좋아. 어느새 TMI. 근데 햇살이 괜찮아. 우리 약심이한테 타네. 저의 멋지게 하고 런쥔이가 어려워. 처음에 숙소가서 좀 쉬고 뭐 쓰고 밥 먹고 다음에 봤어. 와, 눈이 나있었어. 런쥔이. 이거 요리였지? 런쥔이 진짜 목소리 들어줘. 맞아. 너는 먹으러 할 줄 chant. 이거 때에 대해. 진짜. 런쥔이 이렇게. 다른 날이 새해 사면 런쥔이 지금의 뒤 쀼핑 그 운명 개한의 무늬 자자잔 내가 이렇게 보아 내가 이리와 이미 쀼핑 내가 이 러시지 알게 있는 너 숨이 자리야 이 후렴은 우리가 되게 잘 알 수 밖에 없지 맞지 무슨 생각나? 뭔들 생각나? 뭔들 생각나? 쿨악을 좋아한다 우린 쿨한 걸 쿨한 걸? 난 우린 쿨악 쇼하는 걸 우린 쿨악 쇼하는 걸 쉑 쉑 쉑 쉑 뭘 뭐야? 먹고 싶다 와, 자기 힘이 빠졌어 그래서 면자가 5분 남았어 5분 남았어 맞아, 5분 남았어 진짜? 그렇게 빨리요 다음 연습이 있어요 맞아 근데 펜 진짜 몸이 예쁘게 잘랐다 괜찮아요 형 들어볼래 이번에 그 9 is up 컨셉 좀 맞추면서 준비했나요? 봐야 돼 미안해 힘 빠져 네, 원래 이 순위 맞아 사실 원래 좀 약간 춤에 의지하는 그런 춤을 조금만 미쳤었어야 했어요 그치? 대화로 꽉 채워버렸어 우리 할 말이 엄청 많아 그렇죠 여기서 세대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없죠 네, 여러분 이제 이제 곧 10시인데 여러분 이제 잘 시간이에요 네 저희도 이제 안 잘 거죠 저는 진짜 잘 보여요 10시에, 나 맨날 일찍 잖아요 아, 진짜? 10시에 자고 6시에 와서 6시도 자기 운동하고 8시도 10시도 지금 밑에 있어요 이렇게 하고요 좀 밑에 하고 10시도 오케이, 눈빛 보니까 잘 낫네요 네, 여러분 네 오늘 이렇게 V LIVE로 저희 세 명이 아주 특이한 조합 특별한 조합, 신기한 조합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이제 또 또 내일 내일이죠? 내일 또 누군가 하죠? 네 끝났고 네, 내일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다 끝났어? 응, 나도 끝났어 다음 주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 이제 저희 진짜 앨범 나오는데요 그냥, 그냥 딱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NCT를 좋아하시는 이유 파이팅 그래서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렇습니까 저희도 이제 가볼까요? 네 자, 롯킥이랑 90s LOVE 파이팅 한번 돼 한번 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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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열리죠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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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 바이 안녕